오, 뭐 나온다. 우와. 이게 뭐예요? 돼지꼬리. 돼지꼬리. 꼬리. 꼬리가 저렇게 많아. 미니족 같은. 진짜 꼬리야. 맛있겠다. 먹을 게 은근히 많더라. 단백질, 단백질. 콜라겐, 콜라겐. 맛있어? 엄청 쫀득쫀득해. 궁금하다. 특이해. 코덕코덕한 껍데기. 맞아요, 맞아요. 단백질. 맛있겠다. 너무 맛있는데? 돼지껍데기보다 더. 엄청 쫀득쫀득해. 맛있다. 바짝 고운 돼지껍데기 같아. 이 사람 포기해. 이게 더 맛있어? 미니족, 미니족. 나 진짜 연 다 풀었다. 곰다리하고도 괜찮지 않니?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만족도가 높아. 할만해. 할만해. 이게 한자리 칠퀴로 빠져. 로즈 박사님이 47크로 뺐대. 로즈 박사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, 이제. 근데 젖한 고지도 사실 무탄 고지가 아니잖아. 젖한 고지. 조금의 탄수화물은 필요한 거거든. 그렇죠? 그렇죠? 한 명, 짱이네. 미친 한 명을 썼겠구나. 조금의 탄수화물은. 근데 맛있게 되게 조합이 너무 좋다. 이 정도는 괜찮아? 괜찮지. 자, 젖한 한 잔 해. 네, 젖한 한 잔 할게요. 짠. 저걸 안 먹으면 고지만 한 거니까. 저탄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서. 진짜 맛있다. 저희 오징어 볶음 하나만 주세요. 소면이네, 소면. 아, 소면. 면 있네. 사리 있네, 사리. 소면만 참아. 그래. 단백질만 드시네. 맛있어? 저탄, 저탄, 저탄. 저탄, 저탄. 밥은 안 먹었어요, 아직. 저탄이야.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. 아직 저탄이야, 괜찮아. 근데 맛있게 먹는다, 진짜. 맛있게 먹는다. 어우, 잘 먹는다. 그럼. 네. 쌀은 안 먹었잖아요. 공깃밥을 안 시키고, 소면이잖아요. 소, 면이잖아요. 아, 작은 소니까. 그쵸, 그쵸.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탄이죠. 아, 겸다이어트 나 너무 좋아. 드레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선생님, 혹시 소면 추가가 되나요? 저탄, 저탄, 저탄. 뭐가 저탄이야? 저탄이야. 폭탄이야, 폭탄. 탄이 너무 많아. 조금만 주세요, 다이어트 중이어서. 저탄, 저탄. 1200칼로리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. 그 정도 안 됐어. 안 됐어, 아직. 저탄. 검색 좀 해보자. 미국 로즈박스 7개월만 45kg 뺀 미결. 한 끼를 먹을 때 적어도 12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래. 이상. 봄 다이어트 장점이 뭐냐면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대. 어, 좋아. 근데 핵심이. 뭔가 잘못됐어, 지금. 설탕, 전분,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. 오빠, 양념에 다 있잖아. 설탕, 전분,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.